새로 정비된 정보부처의 첫 업무보고 그 시작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중심 방송통신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핵심 정책 토의에 직접 참여하신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업무보고였습니다. 핵심 정책 토의. 굉장히 호평이 짐주를 입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업무보고 참석하셨고요. 이번 핵심 정책 토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실제로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많이 다르셨습니까?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에 진행되던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각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핵심 정책 과제를 선정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또 모든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토론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산무 토론회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 부처들 가운데 처음 시작을 한 게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 토의였는데 먼저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보고드린 것은 두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표현의 자유 신장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이 두 가지를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영방송 이슈를 정리하기 위해서 방통위 자문기구로 가칭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금년 말에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평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재심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시키겠다는 그러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보면 방송사들의 갑질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으로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고 쉽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다는 그러한 계획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정비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방송통신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역량을 제고시키겠다. 이러한 어떤 계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몰카 동영상 등 이러한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네, 핵심 정책 토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개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최근 KBS, MBC와 같은 공용방송 상황을 놓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용방송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공적 책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했고요. 이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문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어떤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칭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데요. 방송 전문가, 그다음에 법률과 경영, 회계 전문가들도 참석을 합니다. 또한 방송 현업인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시민단체와 언론계, 각종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논의를 합니다. 1분가에서는 KBS MBC 사장 선임 문제,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독립성 제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심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방송사 제허가나 재승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책임이 큰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사업자들 대상으로 매 3년 내지 5년마다 실시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제허가 혹은 재승인을 통해서 방송사업자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적 책임을 잘 이행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계획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사업자들의 이행 의지가 확고한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현행 방송법에 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승인 제허가 심사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허가 재심사의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매 상황 상황에 따라서 중점 심사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공용방송이 공정성 논란, 노사 붕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방송통신위원들께서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냅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위원들께서 집중 심사를 하시고 개성 방안까지 도출해 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까지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 완전 자율 규제를 목표로 법안도 개정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인터넷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공간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소통 문화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공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한 10년 동안 보게 되면 우리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그리고 사드 관련된 사안에서 국민들께서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못 하셨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때는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 해서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극도로 제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보게 되면 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국경 없는 기자회의에서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지수입니다. 대략 전 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는 전 세계에서 31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에는 70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이에 저희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중점적으로 제고시키겠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고 상당히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하셨듯이 2022년까지는 현재 공적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완전 민간 심의로 전환하겠다. 이걸 골자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워낙 다양한 방송통신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제 방안도 논의됐다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IoT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AI, 이런 신규술이 등장하고 방송통신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용자들께서 실제로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면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된 피해 사례의 경우를 보면요. 이용자 1인당 피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증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소송을 하더라도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또 오래 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분쟁 조정 제도를 새롭게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금 문제, 그다음에 이용약감 문제, 이용품질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분쟁 조정 제도,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각종 서비스가 있습니다. 핸드폰, 그다음에 알뜰폰, 그리고 인터넷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유형별로 맞춤형 피해 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께서 법적인 어떤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업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방송통신 미디어, 홍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출 환경 등에 따라서 노인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계층 간의 노출 환경에 따른 어떤 차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함께 한다고요? 네, 우리가 흔히 21세기를 지능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 또 스마트사회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는 미디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그 여부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전국 7개 지역에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지금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이용자 교육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별 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사회 교육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분들, 이러한 분들, 그리고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혜택도 덜 받고 있지만 이용 능력도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취약계층들이 미디어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정책,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중심, 기술 중심, 시장 중심의 미디어 정책이 그동안 이렇게 좀 펼쳐져 왔다, 이런 어떤 비판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미디어 교육계에 관한 정확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지금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께서, 이용자인 국민들께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미디어 정책,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외주 독립PD 사망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거래, 이 부분도 굉장히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 아프리카로 촬영을 떠났던 두 분의 독립PD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대형 방송사와 독립PD들 간에, 그리고 외주 제작사 간에 불공정 거래 관행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지금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 그리고 낮은 제작비,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업무 보고 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외주 제작사들이나 이런 어떤 약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나서가지고 외주 제작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하고요. 또 유족분들하고 직접 면담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외주 제작 실태 점검을 위한 점검만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문제,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수익의 배분 문제, 그리고 제작 환경과 관련된 재반 문제를 점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요즘 소통이 화두입니다. 청와들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각 부처들이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소통 노력들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네, 대통령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과거 대통령들께서 국민들과의 어떤 직접 소통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좀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어떤 소통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시청자를 대표한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러한 대표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지금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단체인 학회 회장단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정책적 제안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의 중요한 규제의 대상입니다마는 또 정책 고객이 사업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 시장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알트폰 사업자들, 그리고 외주 제작 사업자들, 이러한 그리고 납품업자들, 이러한 약자들과의 간담회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광화문일본가라고 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도 제4기 방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규제 체결을 전면 재편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송통신위원회를 차주하지 못한 이용자들께서는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홈페이지 개편, 이러한 것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전혀 불편하지 않고 소통을 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좋은 정책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채널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